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 부정 혐의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이 회장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토대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식 회계 처리에 대해 자본 잠식 등 문제 회피가 주된 목적이라며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